자 그러면은 10월 18일 날 전설이 될 미친 수두비보험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보호망과 함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저 보호망이요 10월 18일 날 다음주 금요일 날 판매가 종료할 미친 수두비보험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질병수두비도 일단은 폭넓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1종 52종 53종 500만원 얼마라구요 500만원 4종 500만원 5종 무려 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친 수두비보험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좀 이따 저 보호망이 저렴하게 말씀드릴건데요 20년 보험 인생에 1종 52종 50 솔직히 1,2종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3종이 얼마? 무려 500만원 가입이 가능하구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보니까 10월 18일 다음주 금요일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수두비보험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 18일 날 다음주 금요일 토, 일, 월, 화, 수, 목, 금 딱 7일 이후에 전설이 될 미친 수두비보험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단편 보험이에요 일단은 노스코링 네 금상품, 금담보 일단 가입이 가능하구요 노스코링 그래서 상해삼아 중환자식 이런거 연계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전부터 많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들었습니다 바로 보장, 네 이런것도 가입이 가능하구요 내열관, 7, 0, 8, 0 근데 연계조건 없이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1종부터 5종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2, 3, 4, 5 제가 1, 5종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1, 5종만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진 않구요 1, 5종 이 물결표시가 뭐죠? 1종부터 5종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플랜이에요 그래서 1종은 50만원 나옵니다 우리가 타사에는 20만원, 30만원밖에 안나와요 근데 1종에서 50만원까지 나오는 회사는 오로지 유일무일 국내 최초로 일단은 하나 손해보험 밖에 없다 제왕절개, 백내장, 치액, 용실금 체외충격파세석술, 하지정맥률, 안검하수 이런 모든 부분이 1종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2종같은 경우는 50만원 보장이 되는데요 역시 대장용종, 위용종, 작은근종, 난소난종, 무릎관절렴, 막막박리, 척추, 칼트턱 이런 모든 부분이 2종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2종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3종이에요 3종은 얼마? 50이 아닌 10배 이상 보장한도가 높은 3종에 500만원 얼마라고요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시면 디스크, 농내장, 뇌심장, 카테터, 담낭담도, 갑상선, 암내시경 이런 모든 부분이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 여성, 어린이, 간편, 여성, 초경증 이런 모든 부분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종부터 5종 수습이에요 5플랜 5 5 5 5 피슨 코리아 5 5 5 5 6 하나 코리아 5 자 우리 대한 화제, 대한 생명이 한 화 손해보험이죠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종의 대표적인건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사타구니 탈장, 백내장, 체외충격파세소술 이 모두가 1종에서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사타구니 탈장, 백내장은 질병수습에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질병수습이 5대 제외에서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종이에요 2종같은 경우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건강검지에서 많이 하는 대장용종, 작은근종, 난소난종, 위용종, 무릎, 인공관절 이 모두가 2종에서 5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또 질병수습이 30만원, 질병수습이 5대 제외 50만원, 질병수습이 9대 제외 160만원 그래서 작은근종, 난소난종, 위용종 이 모든게 290만원 얼마라구요? 29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1종부터 2종은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3종, 우리가 3종은 거의 다 100, 200 우리가 예전에 DB손해보험에 정말 많이 가입했는데요 DB손해보험에는 거의 100, 200, 300밖에 보장이 안 돼요 미쳤어요 정말 미쳤습니다 난리 불스가 났습니다 3종에서 무려 50이 아닌 10배의 보장이 가능한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디스크 추간판 740만원 보장이 되구요 농내장, 관열 740만원 뇌심 카세터 740만원 담낭담도 일단은 740만원 갑상선 관열 58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3종에서는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정말 미친 대박입니다 질병수리비 30만원 모든 질병시에 절제, 절단 등의 조장만 있으면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질병수리비 5대 제외도 50만원 9대 제외는 16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만 아주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합, 간편, 여성, 어린이 질병수리비가 무려 얼마에요? 2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미친 대박이에요 물론 250만원까지 무조건 되는게 아니구요 질병수리비 30만원 1조 50, 20만원 5대 제외 5종 50만원, 170만원 9대 제외 이렇게 같이 합산해서 무려 얼마라구요? 2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조 50, 2조 50 이것도 분명히 특화된 보험이지만 3종에서 500까지 가입이 가능한 회사는 20년 보험 이상의 저 보호망이 처음이다 네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 보호망 항상 열심히 다하고 초심이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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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